오늘 KB국민카드가 준비한 토크공연은 최초의 토크공연이고요 특별한 방식으로 쇼샷 토크공연인데 마지막 앵콜 공연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와중에 앵콜 불러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 곡은 아이갖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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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be yours And you love one night Oh I'll be yours And you love one night 정길, 정길 나가려 I'll feel my eyes I'll feel my eyes Oh I'll feel my eyes I'll feel my eyes So I, so I, I got your eye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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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을 원장 안 되세요 어련도 원장 안 되세요 네, 여자마 안 되세요 알겠는 거 뭐 안 되세요 나름 한 사람 전혀 안 되세요 지금 오고 싶어요 안 가게 Bluetooth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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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